오이와 토마토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네요 식전에 먹었더니 배부르고 살도 잘 빠지는 쉬라즈 샐러드 만들어볼게요 깨끗이 세척한 오이 2개, 토마토 2개, 적양파 1개, 파프리카 1개 준비했어요 오이는 쓴맛나는 끝부분을 제거하고 길게 4등분 한 다음 수저로 떠먹기 좋게 쫑쫑 썰어줍니다 샐러드에 물 생기는 게 싫다면 고기 집게를 거꾸로 잡아서 오이씨를 파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냉장고에 두고 먹어도 물이 덜 생겨요 토마토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줍니다 큰 토마토가 없다면 방울토마토로 대체하셔도 돼요 토마토 C 부분에는 감칠맛이 많이 나는 글루탐산이 풍부하니 제거하지 말고 다 넣어주세요 적양파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생으로 먹을 때는 흰 양파보다 매운맛이 덜해요 없다면 흰 양파 사용하셔도 돼요 단맛나는 파프리카도 잘게 쫑쫑 썰어주면 거의 다 된거나 다름없어요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4큰술, 레몬즙 3큰술, 소금 약간, 후추 약간 넣고 고루 잘 버무려줍니다 쉬라지 샐러드는 이란에서 만들어진 요리예요 식사 때마다 곁들여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인에게 좋고 열을 가하지 않아 비타민과 미네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담아 최소 1시간 냉장 숙성 최대 5일 내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짠! 상큼한 쉬라지 샐러드 완성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? 와! 아삭한 오이와 감칠맛있는 토마토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달거나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고 상큼하니 자꾸만 손이 가는 맛입니다 어린잎 채소 위에 쉬라지 샐러드와 채수를 부어주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할 수 있구요 바삭하게 구운 작곡방 위에 으깬 아보카도 발라주고 그 위에 쉬라지 샐러드 듬뿍 올려주세요 삶은 계란까지 곁들이면 브런치 카페 부럽지 않은 든든한 한끼가 완성됩니다 몸에 좋은 오이와 토마토로 쉽고 맛있는 샐러드 만들어 드셔보세요 레시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만나요 안녕~~